철산 동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가스쿱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방 안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중간방입니다.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이고요. 베란다입니다. 메인 욕실이고요. 철산동 헤라팰리스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